안녕하세요 제 친구 얘기 좀 할게요 제 친구는 참 공평한 놈입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 하나 손해보는 걸 끔찍기도 싫어하죠 이게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줄 알아요 그 친구와 함께 과자를 먹으면요 야야야야야 가만히 여기 과자 다 베봐 다 베봐 다 베봐 자 공평하게 너 같이 먹어야 돼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정말 과자 먹기 더럽게 힘들다니까요 그 친구와 함께 밥을 먹을 땐 더 미칩니다 잠깐 햄이 아홉 조각이니까 일단 네 조각 먹고 나머지 한 조각은 내가 똑같이 잘라 줄게 딱 자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뭐가 공평한 건지 쪼잔한 건지 헷갈린다니까요 술자리에서는 어떤 줄 아세요 양팔 저울을 가방에서 꺼냅니다 술도 공평하게 똑같이 저울로 재서 마셔야 된다는 거죠 대박이다 술맛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술이 먹기 싫어도 안돼 내가 다섯 잔 마셨으니까 너도 공평하게 다섯 잔 마셔야 돼 빨리 마셔 술이 더 먹고 싶어도 안돼 내가 여섯 잔 마셨으니까 너도 공평하게 여섯 잔만 마셔 더는 안돼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평이란 말입니까 나 일곱 잔 먹고 싶은데 저는 안돼 저 이대로는 이 친구한테 5만전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제발 이 친구 버릇 좀 고쳐주세요 부탁입니다 뭐 있어요 이렇게 좀 집착했던 적 있어요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좀 공평하게 아니 멤버들끼리 좀 이렇게 데뷔 1년 때까지는 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네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청소할 때도 본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시간 대연 하는 사람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하고 솔선수범은 안 하는 리더가 있지 않나요 옛날에 많이 심했어요 저희가 누구나 안 하고 저희만 하니까 또 불만도 많고 하는데 이제는 자기도 이제 눈치껏 어느정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공평하게 뭐든지 가위바위보로 정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중에는 더 피곤한 거예요 막 메이크업 누가 빨리 하냐 가위바위보 하고 누가 집에 빨리 가냐 가위바위보 하고 누가 먼저 신느냐 가위바위보 하고 이사가서 방을 정해야 되는데 좋은 방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예의상 형한테 양보를 하는 게 아니 솔직히 그게 유교사장인데 그죠? 그게 유교사장인데 너무 가위바위보에 집착을 해서 얘들이 예의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가위바위보 하자고 정한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댁일지 몰랐는데 자 보면